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최악의 묽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원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태우사 주님의 깊은 시들 내마늘 세상에 달리서 달리니 하늘의 능력과 관세하여 주소서 오늘도 입혀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의사들을r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